자 던오버3 3대3 게임 워이머 4만 던오버3 3대3 게임 시작했습니다 이번판 저는 엘다구요 아곤은 스페이스하니드 2명 그리고 적팀은 스페이스하니 3명이었던것 같은데 맞네요 스페이스하니 3명 근데 이러면은 내가 잘해야되거든 엘다가 아무래도 공격력 딜링은 좋긴한데 저지력이 없어가지고 스페이스하니드 2명 작전하고 들고 오면은 이걸 제대로 좀 막아내기가 어려운 종족이 엘다란 말이죠 일단 해봅시다 잘하겠지 나니까 아마 여기 아니구나 이제 여기다 드랍벌 떨고 된데 안떨구네 여기다 떨고 그러나 왓이시하니 Even more 이 점이 오늘의 입력을 배우는 헌이머 헌이머 은퍼맨 흩어윽 진정한 하윗 진행하니 이 점이 어이 인강 일어나 에어컨 인강 오우 우리 고으 알 해외 시 셋 랩 엘 지 하윗 퍼 지 어륵 앙 먹방좀 뒤로 밀라점 뒤로 빽빽 싸우려면 싸워 싸워도 된다 일단 이 벤시가 벤시가 나름 괜찮은 유입이긴 한데 딜링이 안좋단 말이죠 자원 다 털린다 자원 다 털리네 자원이나 지키지 이새끼는 뭐하는데 와가지고 자원 두개 만들어진게 다 깨졌네 복수를 해야되요 저 두분데 못죽이면 손해가 큽니다 두분데라도 죽여야되요 못죽이겠다 아이씨 아이씨 우리가 그럼 자원 두개 다 부시면 이득이죠 다시 다 죽여 그냥 복수해 복수해자 저 팀이 이 빨간색 친구가 이쪽에 아군 자원 두개를 부셨지만 반대로 우리가 또 부시면 우리 이득이에요 이것도 자원을 지점을 점령하는 것도 큰 지점을 점령하는 것도 이득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선방하는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부셔 부시고 튀라 부시고 눈치껏 쳐 진짜 제발 눈치없게 또 그냥 거기서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있다가 전멸하지 말고 이 친구 그래도 없을때만이 소질이 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되네 전멸하겠다 아싸 튕겨 아 못 튕겼네 이제 이거 좀 부셔 투자 아 이런 전멸 아 너무 늦은거 같은데 근데 얘가 자원을 다 부셔졌다 음 애매하게 됐는데 저거 저거 먼저 점령 좀 해봐 저거 먼저 점령을 해봐 저거 먼저 점령을 해봐 먼저 가요 먼저 가요 그냥 가지 그냥 가지 로봇 네 무언가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다정랬다 아 젠장 아 아 스키 잘못 썼어 아 아 개소리 해봤다 큰일났다 처음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휴 씨발 또 있어 아주 간만에 쓰니까 잘 안되네 간만에 썼는데 잘 안된다 그 와중에 얘는 또 밀렸네 괜찮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 심각하게 나쁜 건 아니야 아휴 씨발 이런 건데 조금 요양을 해야겠다 나는 많이 다쳐가지고 요양을 해야겠어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못했거든 방금 전에 내가 웬만해선 내가 못했다는 거 인정 안하는데 방금 전에 확실히 너무 못했어요 좀 요양을 해야겠어 이러면 그래도 여기는 먹었으니까 됐다 이제 이랑 아래쪽 도와줍시다 내가 가야겠네 안좋죠 이러면 아 왜 안되냐 묻어나 안좋죠 이러면 아 왜 안되냐 묻어나 안되냐 어떻게 생각해 아 심지어 메시지는 메시지가 메시지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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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멍청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여기 방어만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움직여서 적들을 좌측해서 좋을게 없다고 방어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얘가 구멍이라서 당이네 그나마 얘가 구멍이라서 당이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벤씨는 제가 오늘 못쓰고 있는데 파시어는 진짜 개 잘 쓰고 있어요 반대급군인지 모르는데 파시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나마 파시어 하나때문에 진짜 순전히 그거 하나 때문에 비벼지고 있습니다 파시어 없어서 안 뽑았고 다른거 했으면 졌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파시어 하나가 진짜 다 비비고 있다 진짜 근데 문제가 있어요 데스스톰이 나올 타이밍이란 말이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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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잖아 에이 베스트 좀 떨어지겠지 졌다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 파시어를 막았다 아 못막나 이거라도 하자 아 못막네 파시어 못막네 이런거 아 이거 스페이스만이 3명이라서 막을 수가 없네 어떻게 안되나 될 수도 있겠다 막나 이거 아 하나 더 떨어지네 어 이러면 막았네 그래도 이러면 좋죠 이게 이렇게 막네 못막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한길은 뚫리는거 예상하긴 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됐네 아 버그 났다 버그 탱탱볼 버그 라이브러리안 스킬 쓰면 나오는 버그중에 하나거든 탱탱볼 버그 탱탱볼 버그 탱탱볼 버그 탱탱볼 버그 탱탱볼 앙 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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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거기다 떨고 엑우지마시고 탱탱 어? 잘했나? 아? 아? 으 물기를 품 Telev rou kou 아름다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디엠! 이거 팔콘이거든 팔콘 대보병은 진짜 강력해 이거 장난 아니라고 대보병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이거 펠콘이 이제 대보병 미친 씬이거든 차량들 중에서 장난 아닌 데미지인데 이거를 그냥 누나 보고서도 아 진짜 간신 짤막았네 나 너무 바빠가지고 워리어 포털이고 뭐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 진짜 리 로케팅 워리어 포털 니가 좀 알아서 해 2번 판은 영웅대전으로 가겠다 2번 판은 그냥 영웅놀이나 해야겠어요 딴거 하지마 소수 엘리트로 가자 팔콘 참고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인데 팔콘은 수송 차량입니다 영웅같은거 모든 보병 유니트도 다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식으로 태웠다가 태웠다가 뭐 뭐 뭐 뭐 뭐 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날아들은 중 오늘은... 아니 뭐하세요 님 아... 아니 님 님 지금 그렇게 여유부릴 때가 아닌데 물론 상향이 유리하긴 해 내가 잘해서 내가 오늘은 내가 소수정에 그냥 rpg로 해야겠다 진짜 근데 오늘은 좀 유닛 컨트롤이 잘 안되니까 소수정에 갑시다 물량 컨트롤이 안되네 탈콘 한 대 더 나왔어 가세요 가세요 이러면 깼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점인데 얘가 카오이 카엘어가 은근히 이게 근접 얘 칼공격이 좋거든 이걸 칼로 때려서 부실 수 있어 다 뒤졌다 다 도지죠 와 오늘 잘 됐는데 유닛 컨트롤은 안되는데 대신에 그 반대급으로 엘리트 컨트롤은 잘 된다 이러면 팁시다 일단 알아서 부셔주겠지 난 뒤로 돌아가서 정비를 해줘야겠어 그는 이 방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의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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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해 우리의 위치에 위치에 위치해 우리의 위치에 위치해 우리의 위치에 위치해 여긴 못 부셨네. 아, 나 왜 졌지? 아, 맞다. 이거 하려고 했지, 그쵸? 혹시 모르는 상황이었대. 아, 나 왜 졌지? 아, 나 왜 졌지? 아, 싫어하고 있는거야? 아, 안하고 있습니다. 팔콘 한 대만 더 보자. 팔콘 3대. 팔콘 3대면 이제 보병, 보병은 그냥 지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콘 3대면. 보병은 뭐가 어떤 종족의 보병이든 다 지옥 맛을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콘이 그 정도로 강하거든. 온다. 떼고지로 오네, 뭐가. 아, 나 왜 졌지? 아, 나 왜 졌지? 와서 다시 한 번에 심리 좋은 상탭이야. 아, 나 왜 졌지? 이거 졌지? 나도 근데 조금 있으면 나이트 나오긴 한데 아 이러면 또 나이트로 캐리 를 해야되네 팔콘이 쓰기가 어렵다 다 잃었어 그래도 한복군이 알아서 이왕 할 때 해 주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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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를 한번 죽여볼까? 하나, 둘, 셋. 됐다. 통했어. 점프하면 됩니다. 죽었어요. 나이트예요. 하나, 딱 죽습니다. 이게 진짜 세거든. 다이, 자이언트. 다이, 자이언트. 진짜 엘리트 컨트롤이 예술이었어. 다이, 자이언트. 다이, 자이언트. 다이, 자이언트. 다이, 자이언트. 자이언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